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형, 여태! 쌈 하나도 안 나갔네 여태! 쌈 하나도 안 나갔네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은 제가 진짜 꿈에도 몰랐죠? 그거를 안 넣을 생각을 했을까?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? 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나 쌈 하나도 안 나갔지? 어? 쌈? 일부러 안 나간 건가? 안 나간 거야 우리 쌈 어떻게 내보낼 건데 쌈 어떻게 내보낼 건데 왜 쌈 안 나갔어요? 그러니까 왜 쌈 안 나간 거야 여태야, 여태야 진짜로 돌았네 열 아홉 개가 쌈이 안 나갔대요 긴장할 때 쌈이 계속 안 나간 쌈 배추쌈 근데 아까 사진에는 알배추하고 깻잎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네요 안 올라왔네 그럼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속 알배추 안 넣으면 어떻게 해? 두 개 완성됐습니다 하나 완성됐습니다 하나 완성됐습니다 저기도 쌈 안 들어갔어 쌈 나간 거 본 적이 없어 여태 쌈 한 번도 안 나왔어 석진아 네 나갈 때 쌈 있는지 확인해 아니야, 처음부터 그냥 안 나갔으니까 안 나갈게 아니야, 나가 뭐 말같이다는 소리라고 했어 쌈밥인데 아니, 버젓이 사진 찍어 올려놓고 안 준다는 건 이게 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안 나갈게요 나가요 쌈밥이라고 파는 건데 다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된다 리더로서 끝났다 네 지금부터 제가 오더 내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가 오더 내립니다 맞서기 머릿속이 그냥 하얘졌어 제발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제발 말 듣고 천천히 해 제발 좀 지금 우리 충분히 오십시오 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화내서 그냥 그냥 알지? 미안해 누나 안 괜찮으니까 할 뻔해요 지금 집중해요 놀러 온 거 알지? 누나가 이기려고 그런 거 알지? 나갈 때 쌈 확인하세요 나가세요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어딨어? 쌈 다?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 두고 왜 안 몰라요 이제 쌈 나간다 이제 나가 신장에 조마조마 나갈게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됐지 저희 1번부터 20번 19번까지 쌈밥이 안 나왔거든요 이거 딜리버리 부탁드립니다 딜리버리 부탁드려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어떻게가 탈 Buddhism